너네가 맛있는 걸 먹고 먹는 걸 보니까 이걸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정말 맛있는 얘기야. 집중해서 들어야 돼. 너네 홍길동 아니? 응. 홍길동이 뭐 하는 사람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고 싶다. 그렇지. 홍길동이 서자야. 서자여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 홍길동이.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부호형을 끝까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아버지가 딱 달라서 거절하셔. 안 된다. 넌 허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딱 달라고 거절하셔. 근데 이제 우리 홍길동이 의지의 한국인 꺾이지 않는 마음. 주껏마. 홍길동이 다음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한테도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형님을 형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너 한 번만 더 오면 너를 칼로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우리의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 주껏마. 홍길동이 다음날 아버지를 또 찾아가. 아버지한테 또 그래.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칼로 2미터짜리 장도로 그냥 홍길동 반으로 똑하고 잘라버려. 그랬더니 2분의 1만 한 홍길동 두 개가 돼가지고 2분의 1만 한 홍길동이 도수를 쓰잖아. 그치? 2분의 1만 한 홍길동 두 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또 찾아가. 꺾이지 않으리로 가. 주껏마. 2분의 1만 한 홍길동 두 개가 또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형님이면 형님한테. 집중해서 들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2분의 1만 홍길동 두 개가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2미터짜리 장도로 이 홍길동 2분의 1만 두 개를 똑똑하고 잘라갖고 4분의 1만 홍길동 네 개를 만들어. 그랬더니 4분의 1만 홍길동 네 개가 다음날 또 아버지를 찾아가. 꺾이지 않는 마음. 주껏마. 이제 4분의 1만 한 홍길동 네 개가 또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로 아버지로 하시면 형님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조금 속도를 내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홍길동 네 개를 똑똑똑똑하고 잘랐더니 8분의 1만 한 홍길동 여덟 개가 돼가지고 8분의 1만 한 홍길동 여덟 개가 다음날 아버지를 또 찾아가. 꺾이지 않으리만. 꺾이지 않으리만. 주껏마.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8분의 1만 홍길동 여덟 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말씀드려. 아버지로 아버지는 형님들 속ishes.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네들 또또또똛 fright다떠또또 하고 잘라가지고 16분의 1만 홍길동 열 여섯 개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16분의 1만 홍길동 열 여섯 개가 또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가 꺾이지 않는 마음. 죽어. 15분의 1만한 홍길동 16개를 아버지가 칼로 난도질을 해버려 놀랍지? 64개가 아니라 난도질이 돼서 난도질에 손가락 마지막 홍길동 여러개가 돼가지고 또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가 꺾이지 않는 놈아 죽겄나 손가락 마지막 홍길동 여러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그래 아버지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네들 갈아버려 맷돌로 맷돌로 갈아버려서 걔네들을 전으로 붙였더니 홍길동 전이 공간회 차가워 워저씨 아 아 아 아 아